상취 모오드 조금 해볼까? 호잇 아 덜렁거리는거 봐 아니 망치 덜렁거려 아니 보기 안 좋네요 저거 바꿔야겠다 카테고리 바꿔야겠다 아이 불편해 이 뭐야 이게 뭐하는 보드야 아이 망치망치끝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아이가 올라갈 수 있긴 있어 저거 어떻게 올라가? 하핫 아이 모드 너무 그지같다 아 이 원본 게임이 그지같으니까 모드도 그지같이 나오는구나 엄마야 어 아니 너부터 얼렁거린다 과연 2회차 오래걸렸습니다 아 떨어짐 안녕 태하 아이고 어허허허 아 너무 노답이다 옛날 생각나는구만 항아리 옛날 생각 아 뭐 어떻게 하냐 이거 게임이 너무 아니 이거 게임이라고 부르면 안돼 게임 개발자들에게 모욕적이잖아 으챠 호우 휘이이이이 날아간다 어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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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안됐다 반동으로 날아갔다 으흠 으흠 동겜을 만들려면 많은 동겜을 해봐야되죠 사람은 사람은 더 더 밑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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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망치만 휘둘러도 따라서 점프하는데 캐릭터가 으쌰 으쌰 뱀 꼬리 만질 수 있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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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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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이다 으쌰 와 이게 이게 안 올라가지네 망치에 딱 저기 걸리는 디테일 보숩 점프킹 DLC까지 나와서 개판 났던데 정말 거지같은 게임이야 으쌰 드디어 올라왔다 으쌰 아하 세상에 이게 날라가네 이게 날라갈수록 몰랐다 으쌰 그 과로 포인트가 무엇이여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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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망치 덜렁거리는 건 왜 넣어놨어 덜렁거리는 것 땜에 아 너무 어렵네 아 너무 어렵네 쓰읍 쓰읍 아하 중악현황인가요 아이고 쓸더스 400시간이 나갔습니다 쓰읍 켜농 켜 놓을까 켜 놓을까 아하 하하 어흑 아우 세상에 이거 너무 거지같다 도그라이크겐 저 희망고문이었어 12시 전에 클리어하고 슬덧을 켜면 10,000원 아이고 슬덧을 400시간이 감사합니다 12시 안될거 같은데 지금 보고있으니까 생각했던거보다 노담모드네 아까 첫해때 바로 올라갔었는데 망치 출렁이는거 보고있으니까 볼펜 맛으로 생각나네요 연필 들고 막 까딱거리는거 개꿀잼이었는데 안돼야 연필 들고 까딱거렸을때 그 출렁거리는 착시여서 함께 볼펜 진짜 이거 조작감 매우 그러지 않네 네 저 항아리 2분 컷하는 사람입니다 스피드런 월드랭킹은 1분이지만 아 내 순위 말고 제일 잘하는 사람 저거 어떻게 넘어가야돼? 이거 맵이 안보이는게 더 빡센거 같애 물론 어느정도 외우고있지만 아 똥개 내가 이걸 12시안에 깰수있을까? 아니 이게 아니 이거를 논리적으로 접근하지마세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롤도 피하고 때리면 이기는 게임이고 어? 그게 안되니까 고통받는 게임이지 저라고 여기서 미끄러지고 싶겠습니까? 안돼 해보면 아아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tới 페이지 아이고 이럼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하면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약간 저거 뭐냐 베네포디 아저씨가 계속 게임을 게임을 만들려고 했구나 나는 생각이 드는구나 구멍을 들어볼까 저게 어떻게 들어가 머리박아서 안되는데 한칸 낮춰서 걸면 되지 아이고 이러고 그래도 시원시원한 맛은 있나 짜는 망치보다 그래서 어떻게 올려놔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리겜 해야될거 같은데 어 됐다 흠 흠 흠 흠 빨라지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아저씨 망치 좀 빼보세요 선생님 흠 아저씨 됐다 흠 흠 흠 흠 흠 망했는데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안 돼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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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긴 또 어떻게 올라가냐? 안 보여도 첨탑을 느낀다면 오를 수 있다 아니지 첨탑을 느끼는게 아니라 이 거지같은 낭치와 항아리를 느껴야지 아 떨어지버렸다 가자 으쨰 아유 셋 셋 셋 셋 야 이게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구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항아리의 매운맛이 올라온다 어서오세요 마브로 감독판에 대체 왜 나온거야 대체 올라간다 골든 항아리콘이다 마이너 울트라우더벤처 무사학 재탄 첫 회 잘 올라갔었는데 역시 그 배가리 없을 때 잘 올라가 아 잠깐만 됐다 어 어 어 어 어 어 이 Light 극대에서 la 해 Mé esz 마이너 coup badass Dafür voice 하휴 드디어 여기는 길이 어디지 제 가구 퍼니처 랜드 안될거냐 도러지면 안돼 도러지면 안돼 아우 씨 아 뭐 안걸리는 데가 없냐 도러지면 아이고 잘못 걸었다 아무데도 안걸리지만 막상 떨어질 때는 아무데도 안걸리 도러지면 아 오 아이수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여기서 수온 한번 풀고 집중해서 떨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아이수 앞으로 가세요 오 어 어 어 어 하아 어 어 어이씨 야이 씨 저저저 스노멘색 오 긴장된다 오 긴장감 긴장감있어 됐어 뒤로 가지마 아니 멈춰 스탑 잇 양동이 치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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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드래킹 해치워나 예 그래도 꽤 걸리네 초반부분에서 너부 해먹었다 끝 28분 별거 아니구만